엎띠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계시오나 우러러 볼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 오직 믿음뿐입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니 민나이다 천주 성자의 모든 말씀 그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나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미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죽게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 볼 순 없어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나이다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나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미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죽게 올리나이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당신의 피로 저를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 온 세상을 죄에서 구해내시리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해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바라보며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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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